어, 할아버지! 아, 왔나 보다. 신발 벗고! 할아버지! 삼촌! 삼촌, 할아버지! 어린이집 갔다 왔어? 어린이집 갔다 왔어요? 저렇게 애기 이뻐질 때 되면 말 진짜 하잖아요. 삼촌, 아이스크림 좀 만들어줄까? 얼마예요? 아홉사. 아홉사. 삼촌, 아이스크림. 뭐 같아? 미키머스. 그치? 미키머스 같아. 응, 위야. 아, 그 와중에 비티를 찍어. 이거 무슨 노래야? 이거? 은채를 위해서 만들어준 신곡이야. 지금 만들고 있어. 하하하하. 삼촌, 아이스크림. 삼촌, 아이스크림. 삼촌, 아이스크림. 삼촌. 삼촌, 아이스크림. 지나초란 노래. 오! 아유, 귀여워. 아예. 삼촌, 아이스크림. 와아. 실크림. 감사합니다.